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명이 더 왔어요 지금 그녀의 이름 매스 나도 오게 미녀의 등장 미녀의 등장 미녀들 앞머리가 이상하게 나와요 she's another queen 어때? 오늘 이 조합 되게 신선하지 않나요? 잠깐만 앞머리가 이상해 앞머리 왜 앞머리 다시 만지고 오세요? 지금 앞머리 앞머리 잠깐 만지러 다시 나갔어요 한무 fuel 칠 oh 베누누나다 cipal 제가 누나 맞아요? 저 04년생입니다 앨범 강했는데 벨님 나왔어요 복권 사세요 벨언니 웃겨요 웃기다는 게 좋은 건가 최근에 조금 아이디어리 크라이셨스를 겪고 있는데 조금 덜 웃기고 싶어서 노력 중이에요 수술을 할 수 없어 어때? 정말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냥 모자를 쓰고 왔다 이게 좀 화난 거 같아 제가 앞머리를 아까 너무 뭐야 스프레이 좀 뿌려서 답답해서 맵다 머리를 물로 씻기더니 여러분 저희가 머리 컨트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좀 이상해서 그냥 모자를 땄었어요 나띠 앞머리 쥐 파먹어도 예쁜데 땡큐 진짜 쥐 파먹은 거 못 봐서 그래 오 마이 갓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키시들이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 잘 안 보이는데 오늘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07년생도 친구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왜? 안 된대요 나랑 친구하고 싶어? 얘 누나라고 해 07이면 07 하늘이 보다 2살 어리잖아 어려워 친구 안 되지 다섯 다섯 살면 차이 나는데 그래 누나들이지 누나들 그래 친하게 지낼 수 있을 때 친구는 조금 가끔 그렇다 왜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많아 나띠 went black again 이야 결국에 결국에 she went back to black color 예스 왜냐면 혜원이가 zebra 나띠를 좋아하고요 zebra best hair color black my best hair color 블런드 약간 우리 제자리도 돌아서 맞아요 저희 둘 다 조금 저희 둘이 제일 조금 돌고 돌았거든요 머리색이 언니 저 아메스 옷 샀어요 칭찬해요 칭찬해요 진짜 이 시대의 최고 패셔니스타 예스 우리처럼 멋진 핫걸가 되고 싶다면 아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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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처럼 학교를 되고 싶다면 아메스 아메스 아메스분들 좋아하겠다 그니까 언니들 MBTI 뭐예요? cute? no hash o t h o 나도 그 생각해 really? 나도 그 생각해 MBTI가 왜 굳이 네 글자여야 되죠? 우리에게는 세 글자면 돼요 h o t h o t h o t h o t 너무 별론데 공모인데 언니들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음 가능한가요? 아니요 안 된대요 아직 공고맨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을게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이가 먹어서 오세요 맞아요 아메스 모자 아메스 모자 고민 중인데 색상 추천 음 나는 일단 약간 모자는 평소에 자주 뭔가 쓸 수 있는 거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맞아 얼굴 막 까매지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화이트 어 화이트 아니면 블랙 응 좀 심플한 게 좋은 거 맞아 맞아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벨 오 한국의 칸슈 오 나 잘한다 한국의 칸슈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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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진짜 또 큰 생활 잘하는데 아 유 스피그 폴리시 노 쏘리 어 외국 분들이 많네 그러게 또 한국 기씨 없어졌어 아티스트 미래 미래 내리 오늘의 DMI 어 우리 둘이 아 우리 둘이 아 약간 좋아할 거 같아 흐흐흐흐 되게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흐흑 체육대회 머리 못먹을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지금 약간 고민 상담하는 언니들 있죠? 아 그니까 이러면서 이제 동생들이 언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느낌 고민 상담 타임 체육대회? 체육대회 뭐라고 하지? 체육대회 머리 뭐 할까? 나는 체육대회 때 뽀까머리를 추천해 왜? 다 해, 뽀까머리 진짜? 왜? 왜냐면 나도 뽀까머리 했었어 체육대회 때? 나 체육대회 때 뽀까머리를 썼어요 근데 머리 이렇게 내려서 위에만 뽀까머리 근데 약간 체육대회에 묶는 게 먹긴 한 것 같아 맞아 이렇게 묶던가 뽀니텔로 묶던가 혜은이처럼 뽀까뿌까 하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딱 아니면 그냥 모자 써 나처럼 이렇게 모자 쓸 수 있어 어울리기가 좋네 되게 좋은 그거네 본보기 누나들 향수 멋있어요? 향수 요즘 나 요새 아리아나 거 말고 다른 거 쓰고 있어 조그마한 거 그게 뭐지? 안할래 요즘? 음 저는 저는 샤넬 동그란 거 핑크색 제일 여성스러운 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코코? 코코가 아니야 근데 코코 깨졌어 티엠아이 티엠아이 저 다 깨뜨렷 제가 연습생돼서 S2에서 봐요 S2? S2? 와요 이 누나들이 잘 챙겨줄 수 있어 잘 챙겨줄게 어 약간 감동적이다 여러분 S2 많이 와요 연예인 되고싶은 키시들 연예인 되고싶은 사람들 있으면 S2로 오면 우리 키스오브라이프가 엄청 잘 챙겨줄게요 다 오는 거 아니야 오디션으로 벨이 딱 집중 보컬 가르쳐주고 나띠언니가 집중 춤 가르쳐주고 근데 상상이 안 간다 상상 간다 우리가 약간 선생님이 돼서 어떤 너는 약간 그냥 그냥 자신감 있게 해 자신감 있게 자 아니 소리를 여기서 물총을 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머리를 때려봐 거기서 나오는 거야 선생님 저 너 화음 같은 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냥 너 요즘 누구 듣니? 너 다니엘 시절 들어? 나띠 선생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나는 막 살 것 같아 야 다시 해 다시 해 앉아서 다시 해 그 느낌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느낌이 이상하잖아 거울 봐봐 거울 봐봐 갑자기 아니 갑자기 그래픽이 우리가 챙겨준다 했을 때는 오디션 지원률 이렇게 늘었다가 우리가 방금 재현하니까 뚝 떨어졌어 뚝 안 와 아무도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장난이고 진짜 와요 나는 상상을 해 뭔가 우리 다음 그룹이 어쨌든 생길 거잖아 미래에 멀든 가깝든 남자 그룹이든 여자 그룹이든 혼성이든 생길 건데 리틀 키스 오브 라이프 뭔가 베이비 키스 오브 라이프 근데 만약에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나는 와서 같이 뭔가 무언가를 도와줄 거 같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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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쨌든 우리 후배라고 하면 맞아 키스 오브 라이프 이름을 걸고 갈 줄 있잖아 극 차별화되는 너무 멋있을 거 같은데 언니들 저희 영어 69점 하셨어요 영어 좀 가르쳐주세요 예 그러면 빨리 다른 언어를 배워봐 응 욱씨 안 나온다 오! 이거 봐 어떡했어 이거 리얼 하트처럼 만들어야 돼 너 정확하지 않네 손톱 때문에 그런가보다 고마워 잘 부탁드립니다 도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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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이렇게 빨리 그러게 왜 이렇게 빨리 도움봐 아 뭐 키시들 재밌는 거 없어요? 난 뭐 무슨 말인 줄 알았네 아 키시들 우리 이제 재미없으면 가버릴 거야 오 팬컨대 키시들 뭐 입을까 오 드레스코드 정해달라는 키시들이 있었는데 맞아 맞아 버블에도 얘기 많이 했어 우리가 지금 정해버리면 권력이 있는 거야 지금? 어 지금 당장 우리가 정하자 정해버리자 왜냐면 태국 키시들은 빨강 화이트? 응 로 입었었어 우리 팬미팅 갈 때 오케이 오 뭐 뭐할까 약간 이번 컨셉을 생각하면 되게 다양하긴 한데 뭐 입었을 때 우리가 기분 좋을까 너무 블랙을 입으면 너무 솔직하잖아 거기에 응 응 그렇다고 니언 할 수도 없고 뭐가 있을까 핑크 이런 거 어떡해 그럼 남자 키시들은 더 핑크 응 men wear pink too 어 핑크도 괜찮다 막 그런 컬러로 하면 편하긴 하겠다 응 무슨 특정한 막 조거팬치에 크롭탑을 입고 오세요 하면 좀 곤란한 키시들도 있으니까 그치 그치 핑크 화이트 뭐 이런 거 두 개 정도 정신가 응 화이트가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일단 회사함을 위해서 화이트랑 포인트 컬러 뭐 그럼 뭐 핑크나 핑크나 파란색이나 파란색은 이상 그냥 핑크로 해 그럼 핑크 어때 핑크 앤 화이트 핑크 앤 화이트 핑크 앤 화이트 핑크 지금 나처럼 그러네 약간 이렇게 맞아 근데 좀 기분 좋지 않아? 그러네 멀리서 봤을 때 자 화이트 옐로우? 어 노 화이트 핑크 지금 공지 공지 땅땅 다음 외모 땅땅 화이트 핑크 화이트 핑크 드레스 코드 화이트 핑크로 정해졌으니 다들 맞춰서 입고 오세요 땅땅 씨 수잇목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기회로써 수잇목 이렇게 한국어로 하면 뭐야? 예뻐 아주 예뻐 아니 이렇게 아주 예뻐 수잇목 멍롱나카 멍롱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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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마 렛마 그게 뭔데? 렛마 약간 뭔가 약간 뭐랄까 맛있어 렛마 그렇지 렛마 렛마 진짜 웃겨 태국어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세시하더라 되게 세시해 모든 단어 제스처들 소리 이런 거 태국에 한 세 달 살다 오면 나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아 띠는 이제 뒤에 스케줄을 가야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마무리 잘 재밌게 하고 저는 제인만 그냥 안 하겠습니다 오늘 띠랑 띠베리 하고 온 썸띵 썸띵 기대해주고 기대해주세요 우리 펭근도 많이 기대해줘요 응 그럼 난 안녕 빠이 빠이 고맙습니다